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 시내 외곽의 조용한 마을의 안독주택을 소개합니다. 시내와 가까워 생활편의 접근성은 확보된 곳으로 홍성읍 대교류의 단독주택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홍성 시내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시내 생활권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의 지목 대화 다빈 세필지 토지로 전체 면적 2538제곱미터 약 768평인데 대지 591제곱미터 약 179평 한필지 합은 전체 1947제곱미터 약 589평으로 각각 1458제곱미터 약 441평 489제곱미터 약 148평입니다. 번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택은 1983년 7월 사용승인된 벽돌주로 방향은 거실기준 동향이며 전체 면적 127.05제곱미터 약 39평입니다. 1층은 84.39제곱미터 약 25.5평으로 방 3개 거실 욕실 하나 주방 다락방의 구조이며 2층은 30.06제곱미터 약 9평으로 방 2개 창구 겸 다용도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2층은 12.6제곱미터 약 4평으로 보일러실로 사용중인데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면적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치산은 LPG를 사용합니다. 홍성시내 생활권인 이 주택의 매매가는 3억 7천 9백만원입니다. 백월산이 받쳐주고 있는 홍성시내가 보입니다. 도심 외곽의 조용한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에는 농지도 다소 보이네요. 도심 생활권이지만 한가로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길을 따라 나란히 들어서 있는 집들이 정겼습니다. 전면로는 보내기를 끝냈습니다. 홍성시내는 직선거리 450m 정도로 가깝고 잠시 접근성 등 주변 여건도 살펴볼까요? 홍성시내는 도보 10분 내면 나올 수 있는데 각급 학교, 군청, 역, 마트, 의료원 등 모두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자차 이용시 모두 5분 내외 거리입니다. 충남도청 내포혁신도시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직선거리 약 3km 거리입니다. 자차 10분 내면 갈만합니다. 홍성톨게이트는 15분 거리입니다. 도시 인프라 갖춰진 도시지역의 외곽이라 편의 접근성 뛰어나면서도 조용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척의 홍주의병기념탑과 홍주의살총은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공원처럼 잘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주택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주택으로 접근하는 마을 도로는 폭 4,5m 정도입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양쪽의 밭은 길로 인해 나뉘어있지만 한필지 답입니다. 마당은 하단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은 풀이 웃자라 있어 조금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단 옆의 별채 옥상을 오르면 마을 풍경이 한눈에 당깁니다. 별채의 골격은 상태가 나쁘지 않지만 손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 없이 과세 대장만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임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방과 부일러실, 주방, 다락, 욕실 공간이 모두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철거를 해도 좋고 살려서 써도 좋을 공간입니다. 본체를 살펴볼까요? 본체와의 사이에도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뒷편에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뒷안의 장둑대에는 손길 닿지 않는 세월이 느껴집니다. 측면의 문을 열면 옆 담장과 집 벽면 사이 지붕을 놓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쓰임새 있는 공간이었을 테죠. 뒷안으로 나가는 문도 있네요. 계단을 오르면 옥상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는 홍성 시내의 아파트 숲도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다시 내부로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2부는 내부의 주방과 연결되는 문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제법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이 보일러실입니다. 제법 넓어 꽤 쓸모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1층 전면 발코니도 높아서 시야가 시원합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키 작은 신발장이 있습니다. 왼편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이 제법 넓습니다. 내부는 전체 복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잘 지은 집입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방과 주방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거실 바로 옆 안방입니다.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천장 마감이 특색있고 예쁘네요. 창은 마당을 향해 있습니다. 방 옆의 주방입니다. 주방도 역시 벽과 천장이 목조 마감입니다. 주방이 안쪽에 있어 거실과 공간 분리가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좁지 않은 공간에 싱크대는 기역자형 구조입니다. 싱크대는 바꾼지 얼마 안된 듯 하네요. 치사는 LPG입니다. 주방 맞은편 현관 바로 옆의 방입니다. 조금 작은 방인데요. 창은 전면과 측면 모두에 냈습니다. 이곳에는 다락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방도 조금 작습니다. 창은 없네요. 욕실은 세탁기까지 놓을 정도로 좁지 않습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욕실 벽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방과 욕실 사이의 2층으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계단 끝에 옥상으로 나가는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이 있습니다. 오른쪽 방은 전면과 측면의 창을 냈습니다. 두 곳의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공간이 좁지 않으니 옷방처럼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곳은 화장실로 썼던 것 같은데 현재는 수납에 이용 중입니다. 맞은편의 방도 역시 전면과 측면에 창을 두었습니다. 공간은 좁지 않습니다. 창도 넓게 내서 집이 어둡지 않습니다. 2층 옥상은 길 안에서 올라가서 보여주었던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좁지 않게 배치되어 있고 창이 커서 시원한 느낌의 집입니다. 벽과 천장의 나무는 그야말로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집주인이 원래 대가족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도 많고 널찍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숨어있는 공간도 많아 수납에 용이하고 시가지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조용한 생활을 꿈꾸지만 도시의 편의시설 이용에도 어려움 없는 곳을 찾는 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시절의 집이 가지고 있는 멋스러움을 잘 살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픈 분에게 권합니다. 고맙습니다.